네 오늘 여기 바닷가를 왔는데 어딘지는 모르고 여기 이렇게 바닷가가 있는데 여기가 그 모세의 기적으로 네 여기 바닷가가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이렇게 갈 수 있다고 합니다. 네 이렇게요. 그래서 한번 오늘 아니고 내일 9시에 된다고 하니까 내일 한번 더 찍어야 돼요. 아 여기 어딨지 알았다. 무창포 해수욕장입니다. 너무 예쁜데요. 바닷소리. 리얼 사운드. 여기에 다리가 있어요. 다리. 이쪽 저 저기 한번 다리 갈 거고요. 저기가 여기가 자는 곳. 택배도 에린이 살고 있고 왜 이렇게 해고 살아먹는 거 또 두고. 자 왔던 길입니다. 여러분들. 됐어요. 고맙습니다. 네 제가 영상 이거 물이 빠지면 챙긴다고 했는데 지금 물이 빠졌거든요. 아 근데 저는 다리 너무 너무 싫었는데 근데 이 9시 반에 물 더 많이 빠졌다는데 제가 지금 11시 반쯤에 찍어가지고 11시 일어나버려가지고 네 이렇게 물이 빠져있어요. 근데 저기 아 차가짓디. 저기 아까 보니까 저기 사람도 있던데 저기 화질이 안 좋대 이렇게 하니까. 근데 어쨌든 물이 빠진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찍었습니다. 하하.